자 데드라이징 데드라이징 2 데드라이징 2 이어서 가야죠 아 이 게임 어떻게 되냐면 키는 것만 해도 일이네요 자꾸 꺼져서 잠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거 불안증 생기겠어 이 게임이 화면을 내리면 꺼져요 근데 제가 화면을 내리고 방송을 켜야 되는데 불편하네요 어찌됐건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세이브를 이게 어느게 다 준거지 이거죠 일단 사니까 일단 저작권 걸린 음원은 없습니다 약간 이제 전처럼 백화점의 그 노래도 없구요 좀 더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저번 시간에 이제 장비가 왜 이렇게 단촐하죠 가족이 된걸 환영해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참가자를 만나보세요 입문 목록 일단 이거 먼저 해야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안되고 일단은 가족이 된걸 환영합니다 이거를 해야될 것 같죠 전에 아마 내 생각에는 캐스트 깨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관뒀을 겁니다 성격상 빨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연절이구요 이 게임은 생방송으로 안하고 녹화로만 따로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은 꺼져있는 상태구요 어느 날 갑자기 방송시간이 좀 적다 생방송이 적게 한거 같다 그러면은 이걸 한겁니다 이거 티키 아니었어 뭐 적응이 안되냐 게임이 밥은 됐고 가자 라이프도 6개나 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신문지랑 화염병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어떻게 만드는거지 콤보 가드 튜토리얼 지도 옵션 상태 콤보 카드를 보면 되나? 아 이거구나 이런것도 있어? 화염병이랑 신문지 이거는 써보고 싶은데? 처음 봤어 나 못이랑 가스통이 있으면 되네요 일단은 내가 쓸모기 만들어주고요 이것도 가져가 그냥 가스통이 있는거에요 여기에? 아래 지하로 가면 있을거 같긴 한데 슬릿지에이머 가져가자 이거 쓰다가 갈아타는걸로 빨리가죠 시간이 없네요 또 바쁜 바쁜 게임이 될거 같애 잠깐만요 한번 확인하고 이러다 꺼지면은 고대로 방종 게임 꺼지면은 컴퓨터를 꺼야되기 때문에 게임이 꺼지고 화면이 남아있어요 되게 이상한 게임이죠 클릭은 안되는데 너무 걷는거 느리다 좀 빨리 뛰면 안되냐? 이거 속도도 레벨업하면 빨라지는걸로 아는데 너무 헤리야 원은 1레벨로 그냥 이제 리게임 안하고 그냥 깼기 때문에 아마 이거 2도 리게임 안하고 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써먹냐 저거 써먹을 짬이 나냐 저거 이기시구요 근데 조합이라는게 되게 단순하다 2개짜리죠 다 꺼지시구요 일단 활성화만 해놓으면은 뭐냐 여기는 오올 창도 있어 아 여기는 좀 그거네 투구 머리 씌우는거네 필요없구요 닫혀있구요 이거를 전에 던지면은 어떻게 던지냐 어떻게 던지냐 어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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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던 필요도 없는데 버릴까 그냥 어우씨 소리좀봐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저 삶의 신호 왜 저렇게 줄어들었냐 아 원래 저건 나지 저거는 거의 끝날 때쯤에 돼서 받았었지 음식 먹는 데고 전 같은 경우에는 음료장에 가서 음료수를 그냥 막 들고 왔는데 이번엔 돈 내고 사가야 되네요 저거 50분에 켰으니까 40분에 끊으면 되겠지 이리 가 아이 뭐야 아 요 녀석 잠깐만 저 일로 가야되 꼭 기다려 도와준게 해버렸는데 쟤네 입장에서는 일로 가는게 약간 빠르네 너무 멀어 들어가서 아 내부로 가자 저 아 이러면은 화살표를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화살표는 밖으로 인도하니까 나를 저 녀석한테 인도하기 땜에 빨리 갑시다 이러다가 저 가족이 되신걸 환영해를 못하겠어 저거 가서 못하고 돌아오면 시간 낭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깨고 싶거든요 자 녀석한테 갔다가 부딪칠 것까지 또 있으니까 긁어 부스럼 생기지 않게 일로 가겠어 길만 잘못들지 않으면 갈 것 같아 갔다와서 다 하면 되지 어 마침 화살표에서 바뀌었네요 바닥에 돈이 있는데 못 쥐어간다 야 바닥에 돈이 다 떨어져있고 창고이구만 안좋아 이렇게 해주시구요 빠르게 갈 방법 없나 킬 맞지 뭐 잘못든거 아니지 화면 왜이래 게임 너무 허접해 근데 이게 무기가 좋긴하다 빠르고 확실해 에미지가 괜히 합쳐시키는게 아니구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슬래치 에머가 더 셀 것 같은데 저것 보다 좀비 상대잖아 좀비한테 이거 뭐 가 못좀 바뀐다고 좀비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은근 세다 이거 어 이런데도 있었구나 야 맵은 되게 잘 뽑는 것 같애 언제 봐도 깔끔해 아주 그냥 맵에 성의가 있어 아 자고 내보내려구나 아 저로 나가면 갈 길이 있는거야? 아 여기 일로 가는건가보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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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민희 왜이래 일로 해서 이리 가나 본데 빨리 가자 붉은색이야 붉은색이야 왠지 제목이 약간 싸한데 사이코 냄새가 나는데 가족이 된걸 환영한다니 이 상황에서 지금 뭐야 뭐야 사이코야? 근데 너무 먼데 여기는 내 애랑 싸울 시간 없는데 밥 오 봐봐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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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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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 일이 쟤 주의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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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죽음처럼 지만 quilt 영상 보는 것도 시간 가지 않았나 ? 원에서는? 저 어디서 저거 어디서 난거야? 뭐 여기 동물원도 있어? 테드 뿐이었으면은 때렸을 텐데 호랑이 보고 설득하잖아 아니요! 테드는 안 먹냐? 테드는 안 먹냐? 오 진짜 말 듣네 쟤 말을 하는걸? 너무 위험한거 같은데 지금? 잠깐만 왜 보스가 하나같이 이런 놈만 있냐?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캐스트 깨야돼 너랑 놀 때가 아니야 어씨 미친 게임 도넌 챙겨가야지 그래도? 맞아 안챙겨 저거 안챙겨 빨리 가야돼 나 캐스트 깨야돼 좌전석이랑 놀 짬이 없어 아 잠깐만 쟤 왜 체력이 반피냐? 잠깐만 잠깐만 태어를 해결하자 우리 어이씨 뭐야 얘 왜? 지금 반피야? 나 뭔지 몰라도 캐스트 깨고 돌아가서 다 죽인다 생존자 고출은 너무 개꿀이라서 그냥 대화만 걸고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거리고 가면은 뭐야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 말 좀 하자 우리 말도 맞아 얘네 나 그거 니 모자 주면 안되냐? 죽여서 가실 수 없겠지 가족을 도와 달라 자, 자기 노는 거 나뿐이다 누가 왜 이렇게 단촐해졌냐? 너 무기 못갔냐? 아, 할아버지는 갖고 있네 방망이를 빼고 칼을 들고 가자 아, 무기 왜 이러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일단 할아버지 구했고요 잠깐만 좀 맵을 좀 보고 갑시다 아, 왜 이렇게 맵이 귀찮게 돼있어 다 이쪽에 캐스트가 돼있고 돌아가는 길에 싸이코 잡으면 될 것 같아 쟤가 훨씬 약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 오토바이는 내 생각에 답이 없어 지금 장비 단계에서는 스테드도 머리에 뭐 씌워버리면 될 것 같고 빨리 와봐 너희 얘는 구할 생각 없습니다 너희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너희끼리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야 무기도 없는데 뭘 말짱거려 호랑이 죽이고 호랑이 검치 먹은 다음에 생각을 해봅시다 어, 너 가질래? 아, 헬리스 너무 느린데? 따라와봐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멀어 걸어가기에는 노래 좀 보소 자작금 걸리면은 아, 야! 진놈 마냐? 어우, 야 거기서 틀어서 때린다고 나를? 도와줘 좀 그렇지 같은 편배생은 다 때려버려 아이, 졸라 세네 안 들렸다 생중자들이 맞춰줄 거야 비켜, 이씨 밖에 어떻게 했는데 도망가지 말고 장애로는 도우라고 테드, 테드도 있을 거야 헉, 테드, 쏘잖아, 쏘잖아 먹을 거 없냐? 건너편으로 가보자 꺼져, 나 바빠 헉, 잠깐만 야 말로 하자 야 더러운 짐승 볼 거 없냐 여기는? 체력 달지도 않았어, 호랑이 호랑이 잡으려면 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총이 없는데 나 지금 그리고, 저 바구니 좀 버려야겠어 양동이 저거 좀 아, 도로 이렇게 쓸모없어 꺼져 이거 버려 어떻게 버리지? 엑스구나 지금 죽으라 그러고 장애로는 너무 늦으셨어 아이 꺼지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여기 밥, 식당도 없냐? 왜 이따위야 밥도 안 먹고 살아? 바로? 프로틴 없냐? 저기 헬스장에? 아, 이게 장애로는 이미 죽었어 이미 과거의 사람이구요 볼 생각도 없구요 감자튀김이 있네 이런데 꺼져 너도 안 먹일거야 내가 먹을거다 부수면 돈 나오냐? 오, 총 나왔다 대박 뭘거 없어? 어? 칼 말고 총을 누가 들고 있던거냐? 아, 시간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 시간을 끌 짬이 아니야 아직 죽었어 내 생각에는 호랑이 마비야 밖이 너무 없다 인간적 우리 총이 딱 몇개냐? 일단 이거 이거 어떻게 쏘는거야? 액수는 버리는거잖아 액수는 버리는거잖아 아아아아아 이거구나 그냥 호랑이 죽었다 이제 시간 너무 없는데? 돌아갈 수 있긴 하냐 이거? 헉, 잠깐만 꺼져 이분을 놓치고 있었어 아, 모자를 못쓰니? 그렇지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내가 죽을거야 장인어른 죽은거 같은데 너 저기 되게 쌩쌩하다 야 장난감비 내고 세비대 꺼져 어 장난감같은 소리 하지말고 아, 너무 시간 날리고 있는데 지금? 저거요? 어, 다행히 이거 하나도 안줄었네 산업재보 뭐 어디야 이거? 저기야? 아, 너무할거만 너무할거만 다 너무 바쁘다 이거 총으로 다 죽인다 음식이 너무 없긴 한데 원래 걸트면은 잘 되지 않겠어? 음식 없니? 어, 너무 헤리야 후축 나가 세개 됐어 살짝 스쳤는데 아아 못 이길텐데 이렇게 되면 저기서 음식 먹고 오자 저기 있겠지 아까 생존자 있던 덴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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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아 야 내 모자 어, 뭐야 이 새끼들 아, 꺼져 머릿속에 많이 자냐? 쪽 고기 너 놀거면 와 빨리 나 고기방패가 하나 필요해 넌 엄청난 고기다야 딱 봐도 장난감 모자 날려먹었잖아 그래서 장난감을 한번 껴으니까 호랭이를 찾아야 호랭이 호랭이랑 새드랑 같이 덤비면 내 생각에 답이 없고 아 여기까지 올라오냐? 웃기지마 웃기지마 야 개 양아치네 진짜 아 꺼지세요 눈치껏 덤비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얘네들 어 잡으려고 이거 총 가져온 거 아닌데 나 자 잡았고요 너 자원먹히겠다 야 딱 봐도 느낌이 딱 그런데 너 자원먹히겠다 야 딱 봐도 그거 놀아줘 안 나오네? 하긴 뭐가 먼저 죽을지 모르니까 개같은 거 잠깐만요 미친 게임이네 청소기랑 칼 되게 다 있네 아야야 웃기지마 미쳤나봐 진짜 올라가야 돼 어딘가 올라가야 돼 이상한 거 있어 저기 무기 저런 무기로는 나 못 이길 것 같고 뭐냐 꺼져봐 호랑이가 어딘가에서 올 거야 오고 있지 오고 있지 오고 있지 그렇지 한 번 미쳤고 난 쟤 죽이는 걸 먼저 꺼져봐 꺼져봐 다 꺼져 다 꺼져 뭐야 뭐야? 아 이동한 거야 맵 이동한 거야? 야 고양이는 됐다 야 가자 이리로 가야 된다고? 아 이리로 가면 바뀌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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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꺼져봐 총 없냐 총? 누구 총 가진 분 없어? 잘 봐 잘 봐 잘 봐 아 총 있으면은 그냥 잡... 아 야 야 야 야 나간 거 아니어서 나? 높아서 이제 못 쏜다 아 못 때리네 그러면은 조끼를 해야겠지? 아 조끼는 어떻게든 때릴 것 같긴 한데 너무 현란한 거 아니지? 미치 고양이 새끼 boot 출발 aren't perfectly installation 잖 사망 부추 아어 너무 하드컴한데 잠깐만 야 이거 좀 선 넘네 퍽 퍽 너도 잡노러 하 ac 야 하 youtube 아이씨 올라가 자 이것저oup 어 crít 어딨어 불러와봐 얘 여기 고기 있어요 얘 먹으러와 그렇지 그렇지 깜짝이 너냐? 아이씨 개놀랐네 뭐야 아 꺼져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디서 기어다오고 있어 어디서 어준니 이거 이렇게? 아 쟤 너무 쎄다 야 인간적으로 어어 월컨 좀 줘봐 쟤 죽으라 그래 쟤 쟤 나랑 모르는 사이야 쟤 뭐냐 이거 가위같은거 던지는건 된다는 소용없을 것 같고 음식회복량 100%인가? 헉 칼있다 아 저거 솔직히 음식회복량 좋은데 이거 청소기랑 같이 쓰면 되겠는데 당장은 슬리티에 뭐 총은 없지 총이 있을 동네가 아니죠 어떻게 왔냐 얘는 여기 여기 헉 살무시로 얼마 안남았어 야 잠깐만 잠깐만 저거는 무조건 해야되 이거 못하면 게임 끝나 와 이거 어떻게 가냐? 가자 그냥 다 짚고 호랑이 때문에 망했어 지금 꺼져 더러운 고양이 녀석 이리로 간다 아 그걸 왜 내려가니 알아서 알아서 가고 있어 지금 시간 왜이렇게 촉박하냐 산업재해보험인지 나와버린지 저런거 안해 어 이거 너무 시간 없는데? 아 꺼져봐 아 아 죽어 쟨쥬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거냐 함유검치 먹었는데 가서 캐스트 받고 아 시간 돼야 받는데 저걸 받은게 나의 죄야 아 시간 너무 없는데 이거 안될거 같은데 어 키자마자 한번 허물 켜고 가는거야? 긴급은 또 C로 봤고 어 일반 캐스트는 T로 봐도 이거 원에서 사람들 구한거 아무짝에 쓸모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쪽 이쪽 트레일러 빠르지 않을까 힘초라도 아껴 아 그게 닿냐? 덩치 드럽게 크네 아 긴장된다 갈 수 있을까? 어 도착할거 같은데 어 도착할거 같은데 어 도착할거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아 너무 좀 먼데 저 입구까지 좀 애매한데 로딩 빨리 받어 어 갑자기 확 게임 하드코어해졌죠? 어 원에서 이랬거는요 원에서 A엔딩보고 시크릿 볼때는 시크릿은 괜찮았는데 빅렛이었거든요 잘가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9000원 더 벌어야지 존브렉스 하나 사는데 보험은 됐어 어차피 근처긴 하지만 안해 아 진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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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다 꺼져 졸라버퍼 나 진짜 침센이야 지금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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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졸라이 멀어 으어어 꺼져어 개머리라서 공격당하는거 같아 머리 털이 없으니까 머리 부분까지 고기로 보이니까 털이 있으면 털로 보여서 안먹을텐데 털은 안먹을거 아니에요? 좀비도 근데 머리 부분이 고기니까 두피를 보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거지 나 도착했다 솔직히 이거 못가면은 이거 양아치야 코앞이야 단 단 1 도트도 낭비할수 없어 최대한 꺾어 도착해 도착한거라고 도착한거라고는 테드 죽인거밖에 없네 도착한거라 배고파서 반피웠던거 같지 배고파서 반피웠던거 같지 어어 좋아 도착했습니다 하 시간낭비가 엄청났네 아빠 고생해서 머리카락 다 빠졌잖아 하간에 비해 두개골이 납작하군요 소원은 이 개그가 엄청나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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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기다리지 못할 수 없지만, 뭔가 기술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꽤 정련된 것 같고 사실 이 게임을 영상으로 찍는 입장에서, 저 구간은 멀더라도 한 번쯤 가봤어야 됐지, 왠지 평생 안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원에서 마켓을 한 번 안 간 적이 있거든요, 계속, 끝까지 무한보대에서 한 번 갔는데 아무것도 없지, 그냥... 조심해, 오케이? 이제 이 동네는, 어차피 도는 건 거기서 거기니까 음, 좋아 어, 의도치 않게 깔끔하게 짜여졌었어 1번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네요 어, 이번 거는 깔끔하게 한 번으로 가네 차표고 나발이고, 세이브 먼저 1번 파일을 합니다, 세이브 좋아 좋아 가자 차표 어딘지 보고 어, 어디야? 1번 2번 여기 차표가 어디야? 아, 씨 아 아 나 저기서 왔는데 아, 진짜 이, 너무 역겨운 거 아닙니까? 아, 절로 가면은 거의 다 못해 내 지금 있는 캐스트를 괜히 갔어, 아 어차피 가게 될 거 여기는 캐스트나 깰걸 나 레벨 후달리면 안 될 거 같은데 어, 왜냐면은 저번에 최종 보스를 내가 랠리어트로 깼는데 랠리어트가 회전 랠리어트였나? 그게 이제 내 레벨 때에서 마지막 스킬이었거든요 엔딩 볼 때 레벨도 충분히 찍어놓지 않으면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가자 돌피다 7레벨 밖에 안 돼 저 깔때 가져가 어 이거, 언홀도 한번 만들어보죠 청소, 청소 잘하게 생겼어 약간 이게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이 깔끔해 보여, 사람이 되게 청결해 보여 머리카락까지 없잖아 마치 너무나도 청결하게 씻은 나머지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듯한 오우 야, 모션 좀 보소 모션이 좀, 선들이 좀 있네 나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 맞죠? 하고 있군요 가자 버려 새로운 해머 아, 나 잠깐만 진짜 나 봄 먼저 하고 갈래 아, 저거 시간 너무 애매할 것 같긴 한데 봄 어디야 바로 뒤데 저거 하고 가자 시간 아까워도 나중에 걸으면 되니까 경험치 먹지 않으면 안될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될 것 같거든요 못 깨면은 경험치 먹여야되나 나는 먹는다 경험치를 저거 다 돌고 가면 늦을 것 같고 웨이는 저거 다 돌고 가면 늦을 것 같고 웨이는 열심히 봐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돈을 다 먹어야 돼 저기야? 저 번쩍번쩍번쩍번쩍 저거야? 저거? 이거야? 근데 어딘데? 아, 쟤야? 야! 뭐야 호흡가야 뭐랄니? 그만 안해 이씨 죽고싶어? 그래 좀 고맙다 자 갈자 따라와 아싸 합률 경험치 좋구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뒤지기 싫으면 아 웃기지마 나 바빠 지금 여기다 마크 못찍냐? 아 잠깐 멜 다는 거라면은 내가 제 좋고 가야겠지? 저기 나가는거지 이리로 가야지 아 비켜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무기 이거 무기 종종 만들어가야겠다 이거 왜 이렇게 좋냐 때리는 맛이 좋아 아주 맛있어 오 오 진짜 잘 붙여온다 원이랑 차원이 다르네 내가 가면은 루트를 수정해서 최단거리로 와 빠르게 그리고 밀치면서 심지어 와 원이랑은 급이 달라 원은 진짜 그감이었는데 가다보면은 자꾸 안와서 몇번을 돌아갔는데 이거 아주 달달한걸 바로 옆이죠 무빙 팔로미 팔로미 아 너무 길다 근데 깊다 너무 깊고 어둡다 아 잠깐만 이걸 버려야지 이것도 버려 아 칼이 없구나 아 맞다 맞다 아 맞아 맞아 칼이 없네 좀 닥쳐 왜 이렇게 울어 갑시다 무기 할 때마다 돈 좀 주면 좋겠어 pp 아 너가 이렇게 고생해서 무기를 만들었구나 내가 넣어놓은 컨텐츠인데 잘 활용을 하는구나 이런 칭찬에 그런 그런거 없는거야 버너스 칼 없냐 여기 근데 진짜 칼 없으면 어떻게 만들라고 저거를 빨리 와봐 이렇게 느리네 여기도 저기 있을 수가 있나 왠지 너무 넓어서 다 의심돼 진짜 고쩌라고 일자리가 지금 문제야 뒤지게 생겼는데 살려놨더니 개소리야 어우 짜증나 시간 시간 내가 절약해가지고 살려놨더니 일자를 잃었대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겸치 많이 들어갔나보네 뜨진 않았는데 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근데 레벨 내기 잘 안되네요 원래는 이제 한명 구하고 합류까지 했으면 레벨업이 되는 편인데 아 이거 왜 가져와 이거를 그지야? 가자 됐었을까? 아냐 이거 쓰자 이거 내고도 오링난 다음 쓰자 혹시 여기에 칼이 있냐? 아 이렇게 보낼 시간 없는데 못은 있네? 넓은 거에 비해 부질없어 가자 자 바로 메인으로 갑니다 우리 일로 가서 오토바이 타고 쭉 가자 한번에 다 깨고 가자 간 김에 세련된 여인이 이거잖아 이건 뭐야 그러면은? 아 몰라 걸어서 가보자 한번 어차피 차표는 좀 남았고 저것만 깨면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디였냐 카지노 여기 맞았나? 여기 봐 아 더럽게 많아 비키니 입고 간다 존재감으로 원래 이제 이런 아포칼립스 상태일 때는 또라이로 보일수록 위험해 보이거든요 아 꺼지라 이걸 이걸 왜 버려 그래 또라이로 보이게 만들어서 또라이의 외형으로 가서 위협을 하는거지 존재감으로 여기 무릎표 따는데 뭐냐 이거? 뭐야 뭔데? 이 무릎표 아 이 무릎표 뭐냐고 세련된 여인 아 있었구나 이건가보다 못 갈뻔했네 총 있다! 뭐야 아 아 너 설마 술 처먹어가지고 못가냐? 아 아 더러워 바닥에 토한거 좀 봐 휴대하라고? 아 내 무기 됐어 버려 경험치가 더 중요해 경험치가 더 중요해 상의 무기보다 중요한게 있지 총 가져가고 싶은데 총 가져가고 싶은데 나 오토바이면 죽일 수 있을거 같은데 총 있으면은 총 3정 정도면은 체력 다 박살나지 않을까? 90발인데 근데 템슬롯이 너무 없다 템슬롯이 안 늘어났어 레벨 7인데 구해서 갖다 주면은 어떻게 늘어나지 않을까? 아 너무 너무 멀어 이건 잘못 만들었어 게임 중간에 통풍구 같은걸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너무 너무 멀어 진짜 가는데 한 세월이야 차라리 멀리 가서 한 명 더 구해온 다음에 오는 길에 얘를 데려다 놨어야 됐어 이 거리를 생각하면은 변투들끼리 부서다니는 것 같잖아 지금? 역겹죠? 어째 마채트 없어? 아 너무 헤린데 이거는 얘만 넣을 순 없는거냐? 내가 꼭 들어가야되냐? 여기까지 보내줬으면 알아서 가야되는거 아니냐? 야 이 녀석이 28살이라고? 말도안돼 28살의 화장이 아니야 저 진한 화장은 주름을 감추려는 30-40대의 화장이라고 나 꽤 많이 했는데 세이브 한판 하고 올거야 바로 가자 이제 아 잠깐만 저거 갑자기 한 번에 확 까이진 않겠지? 헛간 갔다가 가자 그럼 세이브를 하고 중간에 화장실 가서 열어 아 길목에 두개 있네 잠깐만 잠깐만 씨 일단 저거 하자 나 리게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건 한다 코리안게임 뭐 이런거에서 굴하면 안되지 구하러 간다 뭐 잡냐? 가자 가자 이씨 바빠 죽겠는데 지키시고 아잇 가라고 아잇 합류만 한 다음에 버리고 그냥 오토바이 구해가지고 도망가자 좋은 발상이야 돈돈돈돈돈 아 돈이 좀 아까운데 돈 카지노 지나가는 것만으로 돈 생기는거 너무 좋아 아잇 저 공방가면 뭐 있으려나? 갔다올까 한번? 아 지금 아이템 푸는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약간 이제 점프 발차기 후 딜이 좀 줄었네요 굉장한 희소식이죠 길 맞게 가는거 같은데? 어 맞게 가네 한번에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웹이 얘랑 그 여자까지 딱 구해가면은 깔끔했는데 됐어 빨리 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이브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는 차표는 여유있는거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없냐?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죽었네 진짜 골파해 쭉 지나가 왜이렇게 많냐 여기야? 여기야? 독하네 좀 반짝반짝거리고 있네 피부 왜이래 얘 금방 나왔네요 아 여기야? 뭐음에 뭔일이야? 저 아니라고? 아 소화기 가져와야돼? 소화기 근처에 있겠지 뭐 독도에 있지 않나 보통? 여깄다 와 이런 기능을 넣어놨단 말이야? 야 호화로움 따라와 빨리 아싸 5천 아 이거는 솔직히 넣어놓고 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둘다 5천이야 아 뭐 세이브할 데 없냐? 아 뭐가 이러냐 빨리 갈 수 있는 쇼컷 같은거 없니? 뭐야 저거 와 일로 어떻게 가? 뭐 가? 아 자 뭘 쫓아오고 그래 나는 눈치껏 자리 있어야지 자기 자리에 뭐냐 일반 터빨 아 아 아 아 돌아가지 시간보고 정하자 아 그냥 돌아가자 시간 다 풀이 다 돌아가서 얘네 넣어놓고 세이브하고 나가자 시간 넉넉하네 얘가 문제였구나 헛간 애가 가는 길에 데려가래 없니? 얘 여기 들리지 누구냐 저거 잠깐만요 X 라이벌이 승부하길 원하고 있다 됐고 저거 저거 깨고 갑시다 빨리 와 한가란 사람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어 분비학살자 도전과제 도전과제 그림 나름 성의있게 만들었는데 아 미안해 고예 아니었던거 알지? 니 남편친구 좀 불러와 더럽게 쓸모없다 쟤 빨리 올 준비나 해 아 더럽게 귀찮네 어어 아 잡혀있는 애는 때리면은 데미지를 안받는구나 야아 게임 참 훌륭해 가자 20,000원이다 이제 뭐야 야 뭐야 저기야? 와 깨알같네 너희 거기 있어도 돼 화장실이냐? 화장실 공사중인다네 뭐야 뭐야 아 뭐야 나 끊을때 됐어 나 끊을때 됐어 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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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제가... 제가 둘은 너희 두 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 배고파서 방정할까 한 번? 독방인데? 쪼금이 배울 때 쪼금이 제거하고 그저는 그 전혀 아무거나 제거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쪼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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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사람... 죽는 사람... 아, 얘 개구나. 좀비 인권 단체! 쟤 뭐야, 뒤에 있는 여자애는? 여자애가 아니...이건요? 얼굴이 여자애처럼 생겼어. 그냥 여자애야. 어, 저게 뭔 짓이야? 야, 저걸 손으로 밀어? 발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 딱고 없네. 8분 안에 죽이고, 세이브하고 끊자. 오, 야, 뭐야? 제거... 한 따까리 한다? 한 따까리가 아니라 내가 뒤지겠는데, 잠깐만. 도와줘! 나 죽었어, 진짜.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세이브 해야 돼!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야, 니 남편 존나 잘 싸운다. 아, 꺼져! 아이씨! 산종 뭐야? 야, 말도 안 돼. 어. 야, 맞으면서 그냥 달려왔어. 아! 아, 웃기지 말라고! 아! 내가 이거 세이브하러 온 거라고! 아! 극혐, 방종. 방종. 암 이어서 갑시다. 오랜만에 켰더니... 차분하지 못한데, 잘보시아. 아암! Progress. Cour rhythm 숨가 thermal instrument